오사렘TV! 현란TV! 화이팅! 반지 안하나요? OMC 2프로 이강만입니다. 교주님이라고 들었는데. 술천지. 술천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잠시 중단했습니다. 폐쇄됐군요. 저희 인사할까요? 별네임TV! 세계로 뻗어 나가는 별네임TV! 반지 양 이호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왜 안해주세요? 별네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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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카 유진님! 두렵니다. 굿대. 엄청 많아요. 반지! 별네임TV 반지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사렘TV 술천지 우리 2프로 교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저... 마구산라이딩. 오늘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16, 17분 되시는데 오늘 너무 모임이 단합도 잘 되는 것 같고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같이 라이딩 하면서 영상 가끔 올릴 테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마구사는 세계로 떠나보시죠. Let's clear! 처음부터 엄청 힘듭니다. 어필. 전기 타고 왔는데 현기증 난다. 아... 지금 진규가... 전기 빌려줘서 올라왔는데요. 편천에 올라왔는데도 지금 현기증 납니다. 완전 창백 남대세. 하... 지금 오모한다. 레이도염. 전기의 맛을 보겠습니다. 공병이 일기가 좋아. 돈이 없을 뿐이지. 와 좋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어? 아 좋아. 내가 도KE올 lunbbe가 ICA usi fan 아 안들어 으으으으크 이야~~ 박놈이었구나 용의 공등이 되겠다 엄청 크네요 마구선 그 쇼Another와 있는 아이고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태풍때 박수범님 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게 돼서 함뜻 지나요? 함뜻 지나요? 이번에는 불매운동때문에 밑에 영상 길어지고 500원만 주고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꾹꾹 아 예 오늘 날씨가 우선 바람이 오늘 남태평양 고기압에 영향을 굉장히 큰 포예드리슨다 더같은 오산MTV 우리 수천들 우리 2프로 조진희들 필수화에 우리 이런 시상들이 라이딩이 있었는데 아 오늘 너무 즐겁습니다 바람 너무 시원하고요 경치 좀 보이죠 이게 매주 올 때마다 경치가 틀린 거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같이 함께 라이딩 라인 나우 별래 MTB 자國家 오라지 몇개 만나서 해 sociedad Rad 노인 어떻게 가깃 노boat 라이딩 레벡 크 뭐가 취 wife 편 смер 완전히 맛있나요? 맛있습니다 살에서 먹는 막걸리 맛이 최고입니다 남자는 밀키스죠 떡도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직접 짜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인사했잖아요 여기까지가 빅코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시작될거구요 다시 이제 저를 올라가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그렇게 가는게 쉽고 쓰라고 하네요 오산에는 마등산이 오산이 못하겠지 오산이 못하겠지 오산이 못하겠지 오산이 못하겠지 근데 여기서 마라가리 마라가리산이라고 옛날에는 마라가리산이라고 그랬었는데 용인은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기 자연농원에서 탈출한 말 자연농원에서 탈출한 말 아, crec. 아, 저거 좀 앞에 가 볼게. 아니요 아 마지막 재밌네 어땠습니까? 오늘 너무 힘들어요 내리고 탔다 내리고 탔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체력 소모가 많네요 생각보다 사능하고 틀린데요 느낌이 기분이 그런가 저도 그냥 가슴 뛰고 머리를 참고 있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못할 것 같아요 임도끼리 처음에 올라가는 게 괜찮아서 중간중간에 다운을 하다가 또 신경길로 연결되니까 내리막기 주시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인터뷰하는데 방해하고 있어 그냥 좋습니다 여기 다음 코스 또 가는 건가? 싱글 코스로 또 간다 보다 어우 괜찮네요 C 코스가 재밌어요 아 나 그게 잘못된 줄 알았어 중간에 막 그러니까 버릇짱 해가지고 아 이거 못했지 다짠 것 같은데 자신 안나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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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